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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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뉴스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하루종일 대신 찾아주시면서 시간 아껴주시는 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하고 이 프로님하고 좀 잔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엄청 큰 사고를 내가고 그때 제가 어려울 때 참 이 프로님이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뭐 그래도 뭐 완전히 아침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오면 가면 보지 않을까 싶으니까 계속해서 응원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주제가 많아갖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번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지표가 정말 애매보호하게 발표가 돼갖고 신규 일자리수는 제가 화면을 켜서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요건데요 바로 유화면인데 신규 일자리수는 원래 72만건을 예상했는데 85만건이 나왔어요 잘 나온거죠 잘 나왔네요 잘 나온겁니다 5월달에 또 58만3천건 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다만 실험률은 5.6%를 예상했는데 5.9%가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죠 진짜 아주 예의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 신규 일자리는 잘 나왔고 실험률 약간 부족한데 라는 그런 느낌 실험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거죠 네 높게 나왔으니까 좀 안좋은건데 일단은 뭐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좋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당 임금은 예상치 만큼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사실 교묘하게 만약에 실험률도 확 떨어져 버리고 일자리가 크게 증가해버리면 역시 좀 무거워질 수 있겠죠 테이퍼링 물론 안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우려가 클 수 있는데 인플레 걱정인데 네 근데 일단은 뭐 하나가 좋고 하나가 안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을 오름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기사였고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사보자 하시는데 별거 아니죠 막상 결과가 나오면 오늘 준비된 내용을 세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종목이 두가지가 있는데 왜 빠졌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지금 이 프로님이 음료수 단 걸 드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보통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하고 이 프로님의 입맛은 굉장히 아동특해가지고 저희는 뭔가 달아야지만 삼킵니다 안달으면 안삭히는데 물을 맹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달아도 때로는 뱉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달아도 삼키 저는 삼킵니다만 이번만큼 뱉어야 된다는 말씀을 어떤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수칠 때 떠나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장 좋을 때 떠나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어떤 박수치는 건지를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다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요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끝난 걸 빠르게 보게 되면 다 올라갔고요 나이키 올라갔고 테슬라 약간 빠졌고요 아마존 약간 빠졌고 빅테크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페이스북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최근에 페이스북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뛰어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에너지가 또 많이 올라왔고요 아마 붉은색이 보이는 건데 붉은색 하나 마이크론이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어제 한 5%가 빠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 반도체 장비업체가 모여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아래쪽 붉은색이 표기된 건데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램 리서치, 테라다인 이런 기업들이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어제는 반도체 빠진 거 말고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한 가지 그리로 보고 넘어갈 건데요 실업소다 신청 건수로 보여드리는 건데 실업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이야 36만 명, 40만 명 나오니까 뭐 그냥 보겠지만 사실 작년도 4월에는요 600만 명이 넘었어요 한 주에 600만 명이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근데 지금은 30만 명대로 줄어들면서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인플레이션 테이퍼를 얘기하든 간에 확실한 건 뭐냐 실제 고용지표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회복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20만 건 때가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 자를 보는 것은 제가 알지는 얘기했지만 한 한 달 정도 더 걸리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건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이 프로님이 안 나오셨죠 제가 이제 어제 정 프로님이 계실 때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한 5%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장비 업체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프라이드 머트리얼즈, 램지서치, 그 다음에 KLA 코퍼레이션, 테라다인 같은 게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 아닙니까 봤더니 저는 이 아이비를 처음 봅니다 서밋 인사이트라고 하는 아이비가 이런 전망치를 내놨어요 반도체 칩 부족이 올해 말이 되면 해소가 된다 칩이 넘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요 감소가 전망된다고 했거든요 마이크론 하면 아시겠지만 디램이라든지 랜드 같은 것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많아진다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그런 거 전망하면서 반도체 칩 부족까지 언급하면서 장비 업체까지 주가를 빠트리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거의 엔비디아만 올라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어제 BMO에서 목표 주가를 사상 처음으로 천을 제시하는 뒤에서 천이 나왔습니다 천 그래서 일단 천이 나온 이상 여러분들 천을 보면 처음에는 놀랍지만 이게 눈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는 천자에 가까워진 주가 흐름도 보일 것이다 라고 보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은데 7월 19일 이후에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수준은 천이지만 7월 19일 20일부터는 주식 분활되면서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현재 구간에서는 1000테라까지 보고 있으니까 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건 보통 어떤 이유를 거론합니까? 똑같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증가의 부분 그다음에 암에 대한 인수에 대한 완료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제 압니다 이 프로님의 어떤 질문들이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부터 그동안 안 올렸다 지금 올린다면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거겠죠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약간의 아이비들도 경쟁? 얘가 900받고 1000 더 이런 거 아닙니까? 참 인간적이에요 참 인간적이에요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내놓은 의견들 보면 저는 인간의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하여간 뭐 얼마 받고 얼마 더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프로님이 낯설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좋았음에도 빠진 종목 한 가지가 마이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인데요 얼그린 부처 얼라이언스 저한테 엄청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왜 빠졌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어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7%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 빠졌냐면 제가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실제 부처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에 대한 약국 체인점 3위 2위 업체인가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약국에 거의 안 가요 CBS 헬스에 가거나 라이트에이드라는 약국에 가는데 거의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접종을 여기서 했어요 얼라이언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국민의 7.6%가 여기서 맞았고요 그럼 여기서 맞고 그냥 가겠습니까 온 김에 뭐 이것저것 살 거 아닙니까 약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 접종자가 더 증가할 것이냐 앞으로 감소할 것이냐 이 약국은 이렇게 본 거죠 이게 보니까 약국이 장사가 안 되는 약국인데 마침 백신 접종 때문에 일시 증가한 거니까 만약에 접종자가 감소하면 또 안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2,500만 명이 접종을 했는데 지금 목표치가 올해 많이 맞아봐야 2,800만이니까 한 300만 더 추가된다고 보는 거죠 미국은 약국에서 주사 맞나 봐요 약국 옆에 여기 나오지만 헬스케어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약국 내에서 맞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CBSS도 허브라고 해서 그 안에서 약국 약도 팔고 의사문도 있고 간단한 곳에 치료도 하고 진료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곳에 다 처리해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절대 그게 불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면서 온 김에 백신 맞고 약도 사고 트래픽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아까 마이크론처럼 올해의 하반기 가면 조금 더 줄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현재 주가를 올린 요인이 백신 접종 때문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IFC에 있는 부처 언론에서도 아마 차 안 가실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 들어보면 거의 안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백신 접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런 모습들은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두 종목 실적이 좋았음에 주가가 빠진 이유는 그렇다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한번 제가 다른 거 하나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13개 아이비가 같은 날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170, 185, 160, 180 쭉 나오는데요 다 올렸어요 모든 아이비가 모든 아이비가 올렸습니다 이 종목 대부분 쭉 보시면 가격대 보시면 얼추 감이 오실 거예요 뭘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나이키인데요 제가 나이키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키 보면 주가가 세상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근 20년 만에 최고치를 많이 올라간 폭이 기록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상 사상 최고치입니다 삼시풍 봉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딱 뜨고 나서 이게 잘 안 내려와요 제가 얘기했지만 잘 안 내려옵니다 왜 안 내려오냐면 이게 미국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안 내려오면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지금 한참 물이 있는 뭐랄까 좀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 흥이 아직 안 가졌습니다 보통 이제 디프리아 할 때 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열세기 아이가 전부 다 목표지에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더 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주가 내로는 거의 그런 흐름이 안 보이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 흐름이 거의 200달러가 작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회가 주가 많이 올라서 좀 실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기준도 모호합니다 개인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얼마 올라오면 사겠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아진 기업에는 관심을 갖는다는 어떤 그런 딱 하나의 명제를 두고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하반기 내년 계속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쪽 그다음에 중국에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실 이 스포츠 용품은 북미 쪽을 잡아야 돼요 북미 쪽에 대한 확실한 압도적으로 일단 점유율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나이키에 대한 또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고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3억 명의 온라인 가입자가 이미 가입이 돼 있고 그분들이 상당한 실적에 일조하고 있다 거기서 마진이 많이 나올 것 같겠네요 많이 남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거를 한국의 ABC마트라고 합니까? 이렇게 탑하는데 사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파는 거잖아 자기 자체적으로 판단에 좀 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오 어제가 제가 어제 참 정프로님 앞에서 여러 가지 니오 그다음에 샤워풍에 대한 좋은 소식을 말씀드렸어요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기억하시죠? 월간으로 봐도 많이 팔렸고 분기로 봐도 잘 팔렸다 그리고 이제 목표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파란색 침 부분 제가 딱 끝내고 나가자마자 또 하나의 기사가 나와요 니오의 6개월치 판매 대수가 이제 니오에 대한 제가 어제 월간 그다음에 분기별 판매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6개월 판매 분이 나옵니다 6개월 동안 몇 대를 팔았냐면 4만 2천대를 팔았대요 그런데 4만 2천대를 팔았다 보니까 그러면 1년이면 한 8만 4천대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연간 전망대가 9만 대 10만 대이기 때문에 전망치에 못 갈 것 같다 그러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3% 상승해서 바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거꾸로 4%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봉이 엄청 큰 은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빠졌는지 궁금하시고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냐 왜 안 되냐 결국 칩보적에 따라서 전망치 하향을 조정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빠진 거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거죠 분명히 저하고 할 땐 보고 잤는데 갑자기 잠깐 눈부불더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어떤 모습을 봐서 제가 따로 준비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진같은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1일 날 우주여행 계획을 발표했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7월 20일 날 부류로 오리진보다는 더 앞서서 가지 않겠냐 제포에서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 분이 리처드 브랜슨 그런데 이분이 경입니다 경 영국으로 치게 되면 자기를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인데 지금 비행기가 뜬다는 거 다시 좀 빨리 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린지 뭐하지만 상용화는요 내년도입니다 내년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0km까지 가야지 우주라고 하는 국제항공연맹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버진개혁이 간 적이 없어요 한 89km까지 가는 게 최장거리였거든요 이번에 가는 것도 똑같이 올라갔다가 약 20초 머물고 내려놓은 거고요 또 조종사 옆에 앉는데요 그래서 앉아서 같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주가가 급등한다는 건 저도 좀 약간의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테슬라가 언제 주가가 올라갔는지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냥 어떤 꿈과 형보다는 실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실제 그 좋아질 때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 상용화가 되고 진짜 이제 타셔서 많은 분들이 비행기 돈을 내고 매출 생길 때 그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급등한 다음에 4일 연속 빠졌거든요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변동성 크다는 거죠 네 크다는 거죠 계속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그런 것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존슨앤존슨은 제가 따로 가져왔어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저는 올 때까지 이 프로님이 얀센을 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얀센을 체크했을까요 이 프로님이 예비군 끝났 지 오래됐죠 저는 전쟁 나면 전쟁 포로가 됩니다 아재 백신이잖아요 아재 백신이고 사실 이제 모든 순서로 보게 되면 이 프로님 같은 케이스는 정말 독특한 케이스고 저 같은 케이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늦게 맞지 않을까 보통 4, 50대가 가장 뭐 8월달인가 맞는다고 하던데요 젊은 분들은 예비군 맡아 놔주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셔가지고 어정쩡한 4, 50대가 제일 늦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뭐 날짜가 있지만 늦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요 존슨앤존슨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델타 변이에 대한 효능이 뛰어나다 발표가 있는데요 면역의 효능이 8개월과 지속이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효능이 더 증폭된다는 것도 상당히 의거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져서 85% 효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알파, 델타, 감마라고 하는 그런 변이에도 뛰어나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작점은 원샷이라는 거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서 산업들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존슨앤존슨이 요즘에 최근에 악재와 호재와 같이 겹쳤어요 재난번에 얘기했지만 오피오이드에 대한 배상 그것도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다만 이 기사가 좀 많이 조회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바로 얀센 백신의 그림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제가 단 거를 얘기한 거 저는 크리스피 크림은 여러분들 주식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IPO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심지어 크리스피 크림도 먹지 않습니다 제가 단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드세요 사실 던킨을 먹으면 먹었지 크리스피 크림은 먹지 않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을 왜 안 먹느냐 하면 제가 한창 주식 업계에 한창 증권사에 있을 때 제도권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이 기업에 안 좋아지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진짜 온갖 기업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걸 다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사실은 크리스피 크림이 IPO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파산을 했고 그다음에 M&A가 넘어갔습니다 회사가 넘어갔죠 그다음에 한 번에 두 번째 IPO를 한 건데 이게 큰 역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DNUT라고 하는 심벌로 상장이 다시 한 번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재개됐는데 21달러에 마감했고요 공모가 대비 23%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상장 거래 재결을 통해서 5억 달러 자금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가 30억 40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업은 이미 21년 전에 IPO 했어요 2000년도에 했다가 기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카운트 스캔달 있지 않습니까 분식회계 분식회계 그다음에 주가 조작 그다음에 CEO의 어떤 횡령 그리고 또 결국에는 파산 또 파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물수수 모든 게 여기 모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2010년에 JAB 홀딩스가 다시 인수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상장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게 이 기업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장 이번에 상장하기 전에 한 게 뭐냐면 작년에 3천만 개의 도넛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 미국인 사람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이 기업의 과거 행적을 그리고 덮기 위해서 작년에 3천만 개를 기부했는데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3천만 개를 기부하면서 상당히 착한 기업으로 약간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보기에 크리스피 크림이 바뀐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심볼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KKD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D 도넛의 약자겠죠 DNUT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바뀐 게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뉴욕이었는데 나스닥으로 바뀐 거 판을 바꾼 거예요 약간의 뭔가 씻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바꾸려고 하는 느낌이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역시 스캔들 때문에 경영진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 외에는 바뀐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회계 스캔들이었냐면 보시면 보통 EPS를 예상보다 1센트씩 상해시키면서 주가를 부풀립니다 실적을 거짓으로 발표한다는 거예요? 실적을 약간 낮추게 해서 낮추게 일단 월가한테 뿌린 다음에 월가의 아이비들이 10센트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은 11센트짜리 나올 거를 미리 낮게 흘린 다음에 그날 어니 서프라즈를 만들어요 그것도 애널리스트들이 바보들이에요 그걸 회사가 몇 명이 같이 했죠 회사가 발표한 숫자를 믿을 거면 중학생이 하지 그걸 왜 애널리스트가 해요? 이 프로젝트 마스터는 믿은 게 아니고 같이 공모한 거죠 공모해서 공모해서 주가가 아마 5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두 배 이상 튀깁니다 튀겨서 주가도 많이 올리고 주가도 튀기고 도넛츠도 튀기고 그다음에 보너스도 엄청 많이 받아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회사에 돈을 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그다음에 아까 이분의 CEO가 누구냐면 스캇 리벤굿인데 이분이 또 32만 달러를 횡령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막 쓰는 거예요 돈을 3억 5천만 원 정도인데 32만 달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금액으로 떠나서 개인 자금으로 착복한 게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크게 걸려요 금액이 작아도 횡령 때문에 이런 문제가 커지면서 사실 거의 회사가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아졌고요 솔직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크리스피크림 가게가 잘 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보세요 크리스피크림의 특징이 뭡니까? 정가에 파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할인입니다 박스 2박스에 1뿌라스 1박스에 아니 모르십니까 혹시? 가끔 쌀 때만 저도 샀던 기억이 있는데 늘 하는군요 그때 이렇게 파는 거 항상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어려워져서요 결국에는 벌금도 많이 물고 파산까지 가기 직전에 아까 얘기했던 제2에 비해 인수가 됩니다 그게 그때까지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을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제가 회사가 여러분들 아는 기업에게도 불구하고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2020년 대비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게 11.2억 달러를 보여주는데 이게 최고치 매출이에요 지금 최고치 가장 높이 올라온 게 이 매출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적자가 6천만 달러 적자를 보여줍니다 이게 기업이 거의 50년 된 기업이거든요 아니 상장 폐지하고도 한 4, 5년 지났고요 상장 첫 번 상장이 2021년 했으니까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자입니다 아직도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8년만 올해만 8% 매출을 기록하는 올라간 걸 기록했고요 사실 그전에는 1% 거의 1% 5%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매출을 보여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것도 매출이 올라온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아까 좀 이따 이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이애비 홀딩스는 크리스피크림의 38.6% 지분을 소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을 판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왜 문제가 되냐면 매출 성장이 굉장히 미묘하다 격자다 여전히 그런 부분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왜 1% 적량을 얘기하는 거냐면 신규 매장은 실제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돈을 못 버는 겸 매장들을 이게 여러분들 상장할 때 S1이라고 하는 상장 보고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1%라고 하는 매출이 나오겠죠 신장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게 보면 세 번째가 월급 평판인데 기업이 최고의 실적일 때 상장한 거다 이건 계속 유지가 된 게 아니고 딱 작년도 올해까지 딱 한번 잘 찍은 건데 바로 상장을 해버렸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가치 대비 40%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평가고요 부채가 현재 12억 달라는 거 굉장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실 상태고 제가 보기에 솔직히 별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주가가 20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갑자기 확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워낙 많은 문제를 터뜨렸기 때문에 노리고 있는 공매에도 기업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꼭 굳이 나는 이거 먹으면 너무 좋다든지 나는 편이다라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일단은 크리스피 크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멀리 보시고 그냥 지금보다는 지금은 주가 움직이는 걸 보시고 숫자는 좀 있다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크리스피 크림이 어떤 전기차 업체다 아니면 신생 업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걸 다 감수해야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됐거든요 사실 국내에 크리스피 크림이 들어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피 크림이 거의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글로벌적인 현상입니다 어디가 또 안 팔려요? 네 장사를 못하다 보니까 전략을 못... 사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리벤구 CEO분이 회사의 경영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이 컸었어요 예전에도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CEO예요? 지금 그만뒀죠 2005년인가 그만뒀고요 새로운 분이 와 있죠 그만뒀 경우는 잘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경영진도 바뀌고 바뀌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JAB 홀딩스라 자체가 인수해서 가져갔는데 지금 부채가 전혀 안 주고 있거든요 주인도 바뀐 거죠 네 주인도 바뀐 거죠 그런데 JAB 홀딩스가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 적자 폭의 일부는 어떤 장사를 잘못했기보다는 이런 데 투자를 막혀요 회사 돈으로 보니까 타임스케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알고 봤지만 약간 이상한 기업이에요 제가 말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 기껏해야 돈을 만들어 파는데 돈을 만드는 기업인데 뭘 이 자체의 기업의 이미지가 아니고 순서한 경영진의 옛날에 옛날에 이 경영진이 이 회사를 운영했던 그런 잘못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경영진이 빚어놓은 아까 했던 파산부터 여러 가지 회사의 기업에 대한 부실 회계 스캔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 회사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옛날 주인이 잘못해놓은 거 지금 있는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jb홀딩스가 관련이 많이 돼 있다고 많이 보는 거죠 인수했던 jb홀딩스가 최근에 여기를 인수한 대주주가 그다음에 jb홀딩스가 인수한 다음에 크리스피크림에 나아졌다? 뭐가 좀 개선됐다? 이런 평가가 거의 없어요 똑같은 상황과 유지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겠죠 도너츠 장사가 다 거기서 거기죠 혁신 있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아쉽 것 같아요 골목을 세모로 뚫을 수도 없고 아마 아쉽 것 같아요 크리스피크림이 처음에 와서 요소요소에 있었고 강남 목 좋은 데 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없어졌거든요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매장이 그냥 좁아지고 전반적으로 경영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럼 좀 그냥 불쌍하게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 하는 궁금증 저요? 아니요 여러분들 투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마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줬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크리스피크림 때문에 살찐 거 보십시오 크리스피크림 하여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통 미국 기업이 모든 게 상황의 최고일 때 알겠습니다 최고일 때 상장한다 그래서 박수칠 때 떠나라고 하는 부분을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품 가격이 말이죠 여러분들 최고치에 달했던 적이 2011년도 5월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면 이 DBC라고 하는 상품을 상품을 대표하는 ETF를 보시면 좋아요 이 DBC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상품이 뭔가 상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글랜코어 기억하십니까? 글랜코어 이게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 사실 원자재 거의 공룡 같은 기업이잖아요 이게 바로 5월에 상장합니다 그때가 최고치였으니까 그러면 이 글랜코어 주가가 이 상품이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최근에 올라온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주가도 역시 보통 이렇게 상장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하나 더 볼까요 2021년 4월에 코인베이스 상장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주가거든요 바로 이 빨갈 때 상장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한창 물을 익을 때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정확하죠 여러분 정확합니다 제 네피셀 아닙니다 이건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제 막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로빈후드가 곧 상장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빈후드가 커진 이유는 밈 때문에 커진 거예요 밈 때문에 밈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만 밈에 의해서 밈 때문에 올라온 기업이 로빈후드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번에 벌금을 세게 맞았거든요 거의 7천만 달러 맞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한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절호의 찬스니까 하고 있는데 역시 제가 보기에 로빈후드가 왜 서두르느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IPO가 계속 연장되잖아요 딜레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승인을 못 내줘요 안 내줘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 감독하고 그런데 지금 왜 안 내주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참 밈이 좋을 때 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그 거래 폭증이 로빈후드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역시 똑같은 아까 글랜코라든지 코인베스의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로빈후드 상장도 역시 우리가 보는 밈 스타의 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혹시 만약에 이제 이거 열심히 매매하신 분들은 미국 시장의 어떤 이런 역사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분위기 때 빨리 털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했네요 네 시작했죠 시작했습니다 자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500이 오늘 올라가면 7일째입니다 7일째 7일째 상승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금 그 다음에 이번주 월요일부터 목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0.24% 올라갔고요 다오가 0.01% 강구압 정도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좀 강한데요 0.5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좀 강한 거는 이제 뭐 어쨌거나 만약에 이게 확 좋아졌다 고객님 집회가 좋아졌다 그러면 제일 오히려 피해가 컸겠죠 근데 지금은 뭐 이것 때문에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도 별로 재미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 틈치를 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길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맵을 한번 보고 좀 오겠습니다 봤더니 테슬라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네요 2.7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술주가 올라간다니까 빅테크는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촛불 빠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붉은색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은 받는 종목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하고 금융이 좀 빠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물론 큰 폭 아닙니다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기계적이죠 항상 테크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빠지고 금융이 빠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나이키도 소폭이지만 다시 이렇게 상승의 분위기를 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안 빠지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812달러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게 되면 오늘도 역시 테크 쪽의 상승이 좀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 간단한 기사 한번 좀 보고 그러시죠 네 그럴까요 버진 갤럭틱 28.2%가 올라간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어쨌거나 같이 비행을 타고 가서 내려온다 하죠 그런데 봤더니 이게 20초를 잠깐 보는 건데 너무 짧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디 출신이 중국의 우버 아닙니까 상장했는데 좋았는데 지금 주가가 좀 빠지는 게 지금 중국 당국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데 정확히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이 우버 같은 플랫폼 기업의 사이버 보안 조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실행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중국 당국에 손을 대면 떨잖아요 그런 떨림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 한 5.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조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뭐 하여간 디디도 한번 좀 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리스피크는 오늘은 빠지네요 마침 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번째 다시 한번 IP 한 종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아 나오네요 존슨앤존슨 델타 변이에 상당히 조금 효능이 있어 이런 거죠 기사가 나왔고요 제가 보기에 8개월 동안 효능이 유지가 된다면 한 번 받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지만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이 움직인다는 거 레이시온은 이거는 혹시 레이시온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토마호크 있죠 토마호크 그 미사일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을 만드는 기업이 이번에 공군 미국 공군하고 20억 달러 정도의 계약이 됐대요 그런데 하나가 보니까 무슨 핵과 관련한 무슨 크루즈 미사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혹시 이 프로님 밀덕은 아니시죠? 밀덕 아닙니다 밀덕 아니죠 저희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펜실베니아의 로이터발 기사인데 모델S 플레이드 모델 탄 분이 이게 지금 뭐가 운전하다가 폭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논평이 없고 코멘트가 없고 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문제가 터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아까는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기사가 있다는 것도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어백은 오늘도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일의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효능이 안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내리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여기서 후보군에서 탈락하는 게 아닌가 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어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다시 봐도 그냥 다우만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나스다운 여전히 상승 분위기를 가고 있고요 S&P500이 오늘만 잘 버티면 7일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미국 휘장입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독립기자별로 휘장이기 때문에 길어지는 연휴가 된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뭐 오늘 특별히 제가 이 흐름이 왜 이어진다고 보냐면 거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성이 없을 것이고 하니까 꾸준히 이 흐름은 대로 가지 않을까 보시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한 매매 하지 마시고요 장이 안 열리는군요 장이 안 열립니다 월요일 날은 그럼 월요일 날은 방송할 때 그럼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따로 합니까? 저는 그냥 안 나옵니다 아 밤에? 안 나옵니다 아니 이 프로젝트 안 나오는데 제가 제가 이겼습니다 나올 필요가 없겠다 나올 리가 뭐가 있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공개하세요 가족들 오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가족이 오기 때문에 공항에 꽃다발 들고 그런 세리머니를 해야겠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이 프로님 마지막 계속 보지만 그 하나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휴장 때 안 하는 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것도 한번 제가 휴장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슈카와 박정우 교수님은 첫 방송부터 휴장이겠네요 아 그러네 아니 어떻게 휴장 때 첫 방송을 원래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잠깐 박자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노래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죠 뭐 그냥 처음부터 바로 휴장할 때보다는 한 번 워밍업 하고 달구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녁 때 오십니까 가족분들 귀국하시는 네 그 인천공항에 저녁 한 7시경 아 7시경에 딱 떨어질 걸로 해서 거기도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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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맣게 거기는 이제 매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죠 네 있습니다 상호가 자 오늘도 미국 주식이 미친다 장우석 부문자님과 함께한 세 번째 시간까지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다 채팅창에서 제가 뭐 이야기를 좀 과하게 한 모양이네요 뭐 떠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시간대를 좀 옮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글로벌 라이브에는 다른 분이 슈카하고 그 전석재님 슈카하고 박정호 교수님 두 분이 재미있게 진행해 주실 텐데 압니다 여러분 뭐 저만한 진행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7시부터 하는 백브리핑 좀 살려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동안 정들어서 또 채팅창에서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저랑 이따가 저거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맥주 한 잔 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치킨을 싸들고 가시던가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또 채팅창에서 격려 많이 해주시네요 장우석 부문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부터 저희와 함께 재밌게 또 공부 같이 하시죠 글로벌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